안녕하세요. 심리북초버 송아지입니다. 오늘의 책은 바로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자기개발서 같은 그런 느낌의 매력적인 제목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인지행동치료의 제3세대 흐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ACT라는 수용전념치료에 대해서 다루는 책입니다. 역자 서문에 보면 대중들이 쉽게 새로운 수용전념치료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자조서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깊이가 전공서적 수준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실제 이 책을 읽으면 보통 전공 교과서만은 좀 다른 그렇게 딱딱한 느낌은 들지 않고 실제로 이 책이 심리치료사인 것처럼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요. 반말로 좀 말을 건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서 지금의 나의 상태를 직면을 하고 기꺼이 그 상태를 안전하게 경험하도록 힘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좀 더 활기찬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용전념치료가 뭔지에 대해서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존의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겪는 심리적 문제, 고통의 내용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그것을 평가하고 또 변화시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많았다면 수용전념치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관점, 좀 색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바로 그 심리적 고통의 문제를 뭔가 해결하거나 뭐 이렇게 변화시키려는 그 내용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도 있듯이 이 심리적 고통을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인간의 삶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 고통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고통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 수용전념치료에서는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이런 심리적 고통의 문제를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수용해라.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좀 더 활기찬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행동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심리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 때문에 이미 발생한 그 고통에 플러스 괴로움까지 겪게 된다라고 보았죠. 늪에 빠졌을 때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면 나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더 가라앉게 된다라는 것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ct 에서는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완전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미 발생한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의 방해를 받게 되고 이것은 또 다른 고통을 낳게 된다라는 거죠.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의 재원, 21가지 재원이라는 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고통을 수용한다라는 의미가 그저 고통을 참고 견뎌내고 이렇게 슬프고 어두운 측면의 수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너무 허무주의적이고 좀 자기 패배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ACT 에서 말하는 수용은 고통이든 기쁨이든 이 순간을 생생하고 능동적으로 끌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책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들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잠깐은 그 생각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생각 하기 싫어하지 않아 하는 이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 사고의 억제뿐만 아니라 감정의 억제도 그렇고요. 행동의 억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의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당장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강박적인 폭식 행동이라든지 술을 마시는 것,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 아니면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자해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행위들이 실제로는 고통을 잊고 싶어서 하는 거긴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중독이라는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ACT에서는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근본적인 관점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하지마. 그럼 더 고통스러워질 거야. 이미 일어난 고통을 없었던 것으로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거든. 대신 그 고통을 안전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끌어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ACT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끌어안는 것 그리고 그 수용하는 것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험난한 장애물들을 겪어내야 하는데 그건 이제 경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 겪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차는 선로 위를 다녀요. 근데 목적지, 선로의 끝, 그 목적지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경우에는 그 기차에서 내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서 이 마음이라는 기차는 내가 원치 않아도 계속 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자동적인 과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ACT에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마음이 설정한 규칙이라든지 어떤 언어적 조건으로 인해서 이 선로에서 내리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그 기차에서 내려서 땅에 발을 디디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해서 앞으로 갈 수 있게 하는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고통을 끌어안고 또 내 마음의 상황을 수용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가고 있는 그 마음의 기차에서 내려서 내가 원하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